내가 폐급이어도 스켈레토는 폐급이 아닐 수 있다 반타지 세상에 떨어진다면 하고 싶은 직업 월드컵 무슨 직업으로 살고 싶은가요? 16강 저는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전날부터 고민을 합니다 내일 어떤 직업이 있을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나 뭐가 재밌을 것 같은 그걸 고민하는데 이번 이상의 월드컵을 통해서 어떤 직업이 제 마음속 1위 직업인지 정해보도록 하죠 궁수 대 트레저헌터 아 궁수 인기 많은 직업이죠 아 근데 판타지 세계에 떨어지면은 좋은 직업 같기도 하네요 멀리서 활만 쏘면 되니까 그리고 트레저헌터 트레저헌터는 사실상 이제 현대로 치면 로또 사는 거 아닙니까? 동굴로 이제 갔는데 보물을 누가 털어갔을 수도 있고 거기 진짜 보물이 있는데도 모르고 차이가 있다면은 트레저헌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 죽을 확률이 있다는 거 아 이거 완전 극한 직업이네 궁수가 훨씬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딱 봐도 궁수는 뭐 전쟁이 나도 이제 같은 궁수들 사이에 끼어서 활질하면 되고요 전쟁 나면 이제 전사 같은 친구들은 최전선에 끌려가서 칼질하고 화살바지 대고 난리 나겠죠? 되게 명품 직업이었네 물론 활을 잘 써야겠지만 활을 못 싸도 궁수라고 속여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직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모험가도 트레저헌터 아닌가요? 동굴이나 던전 같은 데 모험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보물이 나오면은 그냥 모험가이네? 모험가 뭔데 이제 보기에 약간 느낌이 다르죠? 혼자 들어가서 혼자 이제 가지고 나오는 N분의 1을 안 하니까 그만큼 더 많이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분명 내가 이 세계에서 트레저헌터가 된다면 판타지 세계에서 트레저헌터가 된다면 보물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궁수로 가겠습니다 상인 대 프리스트 판타지 상인은 그냥 중세시대 상인 아닌가요? 너무 중세시대인데 프리스트는 명품 직업 아닙니까? 힐러잖아요? 의사죠 의사 의사 플러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신앙 쪽으로 세금도 안 내고 황금을 받을 테고 좋은데? 프리스트는 굳이 뭐 전쟁 나도 솔직히 전선에 안서도 되겠네요? 치료하면 되니까? 상인은 전쟁 나면은 전쟁이 난다는 전제로 가면 안 되겠구나 판타지 세상인데 중세가 아니지 그래도 상인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인이 이제 앉아서 장사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직접 이제 물건 팔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괴물도 나타날 테고 프리스트는 멀리 안 가도 되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뭐 기도하면서 뭐 헌금을 받아도 되고 목사님처럼 해도 되고 이제 뭐 병원 같은 데서 치료해줘도 되고 어? 프리스트 너무 좋은데? 프리스트로 가죠? 아니 난 무교니까 상인으로 가겠습니다 음유시인데 검투사 아 이거 검투사 약간 전사 상위호환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검투사가 뭐 투기장에서 드래곤 같은 거랑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파티에서 뭐 뭔가가 됐건 뭐가 됐건 전사는 재수 없으면 드래곤 거의 만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의 주나는 괴물이라던가 검투사는 비교적 이제 뭔가 상대를 골라서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안될 것 같으면은 빼도 되고 직업으로 검투사 하면 뭐 노예 검투사도 아니고 어떻게 치료도 해주고 하겠죠? 하긴 전사는 뭐 치료 안 해줄 것 같은데 검투사는 뭐 해주지 않을까요?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격투기 선수 같은 거죠? 검투사는 아 좋네 근데 음유시인 근데 음유시인 너무 개꿀이다 음유시인은 음유시인도 징집하면 끌려가나? 끌려가겠죠? 가서 이제 노래 부르겠죠? 흐흫 흐흫 아 이거 아 아 검투사도 끌려가겠구나 아 끌려가는 걸로 하면 안되지 왜 이렇게 끌려가는데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끌려가고 판타지 세계에서 살아가는 걸로 치면은 음유시인 너무 좋다 음유시인은 근데 너무 실력재다 노래 못 부르면은 음유시인 일 못하죠 흫흫흫흫흫흫 바로 구걸하러 가야되죠? 아 이거 음유시인은 못하겠네 음유시인은 그냥 하면 거짓이 되겠는데 검투사로 가야겠다 검투사도 문제가 있겠지만 먹고 살 수는 있겠죠 뭐 아 마법사 대 머스케티어 아 마법사는 판타지 세상에 살아간다고 치면 사실상 최고의 직업 아닙니까? 다 되잖아요 그쵸? 상상만 하는걸 전부 가능하게 하는게 마법사 아닙니까? 흫흫흫 너무 사기인데 이거는 쓰읍 머스케티어는 좀 애매하네요 저는 판타지 세계에서 이 직업을 볼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약간 이제 와우에 흫 드워프같은 어 드워프들이 머스켓같은거 쓰잖아요 머스켓을 쓰는 사람 판타지 세계에서 뭐 사냥을 나가면은 화약값도 충당을 해야되고 마법사는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면 마나 차있는거 아닙니까? 마법사가 너무 센데? 마법사랑 비교할게 안되네요 음 해적대 네크로맨서 아 네크로맨서가 나왔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죠 네크로맨서에 관련된 게임도 많이 했구요 네크로맨서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하실겁니다 디아블로2의 그 조풍네크로맨서 한번 맛보신 분들이라면 그 편리함 남들 힘들게 클릭해가면서 마우스 버튼 달아갈 때 가만히 서서 가끔 소생만 시켜주면은 알아서 사냥을 해주는 그 네크로맨서의 편의성 너무 매력적이죠 어 진짜 판타지 세계라면 뭐 해골들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리모컨도 필요가 없네요 TV 앞에 앉아있으라 그러고 채널 돌리라 그러면 되니까 아 물론 판타지 세계에 TV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어 되게 편해보인 네크로맨서는 너무 좋아보인다 이거는 제가 뭐 최애 직업이기도 하고 해적은 그냥 해적이죠 해적, 도적, 산적 뭐가 다른건가요 서식지가 다른건가 아니 몬스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아 해적은 아 근데 해적 되게 세보인다 총도 있고 칼도 있고 어 네크로맨서 가겠습니다 비교할걸 해야죠 아 스워시버클러 대 전사 전사는 스카이림 쪽이네요 아 스워시버클러는 약간 생소한 직업이기도 하죠 아이스윈드데일이란 게임에서 했었습니다 도적계통이구요 도적계통인데 전사쪽 능력이 특화되어 있고 은신같은걸 못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어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또 만약 끌려간다면 흫 국가에 부름이 있다면 스워시버클러는 도적이지만 얘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최전선으로 보내야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천이나 가죽같은 얇은 옷을 입고 버클러 조그만 방패 들고 탱을 사야되는건데 다른 전사들이랑 중갑전사랑 같이 아 이러면은 오히려 전사보다 흫 안좋은거 아닌가 평소에는 약간 깡패같은 직업인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입고 깡패질을 할 수 있을까요 판타지세계에서 흫 이런 이런 상남자를 상대로 강도질을 할 수 있을까요 어 다음 전사는 스읍 아 일단은 보험이 없는 세계에서 전사를 한다 흫 다쳐 다치면은 바로 은퇴죠 아 둘다 솔직히 너무 헬리인데 흫 이 직업으로 어떻게 살아 금방 죽지 스읍 아 이거는 음 그래도 전사가 낫지않나 사실 전 전사를 이제 제일 이제 노예급 직업으로 보고 있는데 아 소시버클러보단 나을거 같네요 아니 만약 파티에 들어가도 뭐 장비는 빵빵하게 해주겠죠 뭐 군대에 가더라도 소시버클러는 뭐 대충 껴입고 싸우라 그럴거 같은데 전사로 가겠습니다 흠 대장장이 대 연금술사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잡혀 제작계통으로 다 아니 그 두개 사실상 같은 같은 직업 아닌가요 전 대장술도 모르고 연금술도 모릅니다 굳이 말하자면 연금술이 약간 더 편해 보이긴 하네요 연금술사가 돈도 더 잘 벌거 같은데 대장장이 대장장이는 진짜 기본적으로 실력이 뛰어나야지 먹고살기 좋을거 같은데 연금술사는 연금술 국민연금술 레시피 이런거 있으면 유튜브처럼 그러면은 그거 따라서 만들면 물약 기본은 나올거 같거든요 그쵸 뭔가 엄청 강한 마법사처럼 일러스트가 되어있지만 연금술사 의외로 살만할거 같다 연금술사로 가겠습니다 흠 아 도둑 대 성기사 아 급이 다르죠 너무 너무 차이가 심하네 도둑을 어떻게 해 판타지세계에서 판타지세계에서는 막 탐지마법 이런것도 있잖아요 도둑을 진짜 어떻게 하죠 도둑 간에 그 도둑만의 마법이 있는건가 성기사는 아 판타지세계에 이제 많이 나오는 직업이구요 뭔가 딱 보면은 상위직업 같지 않습니까 사제보다 좋아보이고 전사보다 좋아보이고 D&D 게임에서는 성기사를 하려면은 이제 지혜랑 매력도 높아야되서 성기사를 직업으로 선택을 하고 능력치 굴림을 하면 주사위값이 잘 나옵니다 기본능치가 높아서 성기사를 고르고 태어나면은 좋은 성능으로 태어날 수 있고 주변에서도 어 성기사님이다 하고 결혼하기 좋다는거 맞선을 보면은 직업 랭크가 높을거라는거 성기사로 가죠 아 아 상위인데 마법사 이거는 뭐 상위는 그냥 고른거기 때문에 마법사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자 검투사대 연금술사 아 솔직히 검투사를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니 연금술을 배웠는데 검투사를 왜 합니까? ㅋㅋㅋㅋㅋ 연금술이 무조건 좋잖아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이런게 있잖아요 내가 연금술사를 하고 싶은데 머리가 안돼서 못해요 의사가 되고 싶은데 머리가 안돼서 대학을 못갔습니다 그럼 검투사를 해야돼요 그쵸?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나는 머리가 안되니까 검투사를 하겠다 하고 운동을 하루라도 더하면은 하루 빨리 죽겠죠 검토사 하루 빨리 되면은 연금술사가 무조건 좋네 아 전사 대 궁수 아 전사 전사 게임으로 하면 정말 매력있는 직업이죠 저는 오히려 스킬이 있는 게임보다는 와우같이 뭐 전사가 스킬이 있는 게임보다는 다크소울처럼 약간 이제 단순하면서도 타격감 있고 이런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런 게임을 해서 새로운 장비 입혀나가고 무기 입혀주고 이런 재미로 하죠 근데 판타지 세계에서의 전사 내가 산다면 이거를 왜 할까요 아니 괴물이랑 싸워야 되는데 게임하다가도 같은 편이 트롤하면은 죄 없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파티 사냥을 나갔는데 내가 전사라서 앞에 서있는데 같은 팀원이 허찍거리하고 막 넘어지고 이래요 난 그 사이에 이제 죽는 거죠 너무 이거는 전사면은 이제 이제 활동을 하면은 맞아 죽고 활동을 거의 안해도 암 걸려 죽을 것 같다 같은 편 트롤 때문에 궁수는 멀리서 이제 내가 트롤을 해도 모르죠 전사랑 같이 나갔는데 내가 트롤을 했는데 전사는 모릅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너무 개꿀 직업이죠 성기사 대 네크로맨서 이거는 무슨 직업 대전으로 나왔네요 상성이 너무 극명해 보이는데 아 성기사 진짜 멋있게 나왔다 이거 디아블로2 성기사인가요? 네크로맨서도 디아블로 거 아닌가? 아닌가요? 어쨌든 둘 다 멋있게 나왔습니다 만약 판타지 세상에 떨어진다면은 이제 성기사로 직업을 정했기 때문에 주사위 굴림을 했겠죠 좋은 값으로 이러면은 이제 장점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함정이 있죠 판타지 세상에 떨어진다면 하고 싶은 직업 성기사를 하고 싶을 수는 있지만 성기사를 뽑는 곳은 날 안 받아줄 수 있다 성기사는 커트라인이 높으니까 하지만 네크로맨서는 뭔가 운 좋으면 될 것 같지 않나요? 길을 가다가 약간 이제 못되게 생긴 노숙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좀 잘해줘요 나도 이제 살기 힘들고 나도 좀 깝깝하고 이 사람도 깝깝한 것 같고 좀 샤바샤바해서 잘 지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노숙자가 흑마법사예요 나한테 이제 마술을 좀 가르쳐줘요 이제 좀 아는 사이니까 이 바닥에서 먹고 살만한 법을 좀 알려주겠다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크로맨서는 뭔가 전문성이 좀 없어 보이죠 솔직히 말하면은 마법사는 공부 잘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크로맨서는 어떻게든 야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직업 그리고 매력 있다는 거 스켈레톤이 TV 버튼을 대신 눌러준다는 거 아 너무 좋은 직업이죠 성기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네크로맨서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임에서도 네크로맨서 능력치는 감자밭에 던져놔도 이제 1서클 마법 중에 그리스라고 기름을 분출하는 마법이 있습니다 감자밭에 던져놔도 기름을 분출해서 감자튀김을 만들어서 이제 맥 도박 김 1호점 차려가지고 감자튀김 장사로 먹고 살 수 있고 아 너무 만능이죠 하지만 네크로맨서도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네크로맨서도 만능일 수 있다는 점 네크로맨서는 이제 마법사는 괴물을 만나면 살해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크로맨서는 이제 스켈레토를 데리고 다니니까 괴물이 아 너도 괴물이구나 괴물인 줄 알고 봐줄 수 있다는 점 아 네크로맨서는 근데 이제 도시에 못 가겠구나 가면은 살해당할 수 있겠네 근데 네크로맨서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판타지 세상에 떨어진다면은 뭐 도시에 떨어지는 거면 모르겠는데 길바닥에 떨어지면 도시에 가기 전에 죽을 것 같거든요 마법사는 이제 혼자서 좀 만능적으로 할 것 같지만 네크로맨서는 뭔가 내가 좀 트롤짓을 하고 내가 폐급이어도 스켈레톤들이 물량으로 해결해준다 내가 폐급이어도 스켈레톤은 폐급이 아닐 수 있다 정상적인 인간의 시체로 스켈레톤을 만들면은 나보다 잘 싸워줄 거다 이런 이제 희망적인 관점도 있고 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크로맨서로 가겠습니다 마법사는 공부 못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연금술사 대 궁수 아 이거 둘 다 괜찮은데 궁수 진짜 좋아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무슨 게임처럼 궁수만 가가지고 암살해 버릴 것 같지도 않고 아 근데 그래도 연금술사가 낫지 않을까 연금술사는 너무 좋아보이는데 너무 좋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약간 이게 사업으로 따지면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물약을 만들라면 기본적으로 재료도 있어야 되고 연금술을 하려면은 아 그렇게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물약을 만들 수 있게 되진 않잖아요 공부도 해야되고 이제 뭐 이제 사업 기반을 갖춰놔야 되는데 궁수는 대충 아무데나 들어가서 기본 장비만 지급받아도 먹고 살 수는 있다 오히려 궁수가 나와보이네 근데 화를 못 맞출 것 같긴 한데 연금술사는 앞서 말했다시피 머리가 안 돼서 못할 수 있다 근데 궁수는 몬스터가 많으면은 실력이 안 돼도 시켜줄 수 있다 구걸을 안 할 수 있다 명예롭게 죽을 수 있다 구걸하기 전에 구걸해도 이제 죽는건 매한가지일 수 있고 아사할 수 있고 궁수는 명예를 지킬 수 있다 궁수로 가죠 아 네크로맨서 대 궁수 사실 저는 궁수라는 직업을 게임에서 안합니다 저는 판타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궁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궁수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네요 그러면 네크로맨서는 네크로맨서만 있는 게임이라도 찾아서 사서 할 정도로 제가 사랑하는 직업이죠 아 진짜 네크로맨서가 마법사를 이긴게 컸다 사실 제 생각에는 마법사가 1위일 것 같습니다 직업 랭킹에서는 아 그리고 마법 어 네크로맨서랑 궁수랑 싸우면은 궁수한테 전사를 하나 껴줘도 네크로맨서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스켈레톤이 그냥 맨손으로 싸우는게 아니잖아요 무기도 들고 활도 쏘고 활도 쏘고 마법을 쓰는진 모르겠지만 스켈레톤 메이지까지 살릴 수 있는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싸우지 않나 그리고 내가 이제 네크로맨서인데 다른 파티에 들어갔어요 그럼 너무 안전하죠? 아니 막말로 우리 파티에 스켈레톤만 껴서 보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급은 받겠죠 아 네크로맨서 네크로맨서로 하겠습니다 역시 도박힘 최애 직업은 네크로맨서다 랭킹보기 아 마법사가 1위 네크로맨서가 2위 암살자가 3위 성기사 4위 어? 성기사가 연금수를 이겼어? 아 솔직히 저는 성기사는 사제밑이라고 봅니다 아니 사제는 솔직히 살아가는 데는 사제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고 성기사는 교회나 병원 가면은 일 못하지 않을까요? 넌 나가서 싸워야지 가오가 있는데 긍지가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나가서 싸워야지 쫓겨나지 않을까 싶은데 눈치 보이고 그리고 3위는 암살자 암살자는 제가 할 때 없었죠? 암살자 어 이렇게 생긴 직업입니다 암살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드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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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현실로 치면 자연인 드루이드는 뭔가 약간 이제 먹는데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죠 함부로 식사하면 안되고 먹기 전에 약간 기도도 좀 해야되고 이제 켈트신앙을 잘 몰라서 모르겠네요 대장장이 해적 소환술사 소환술사 좋아보이는데 소환술사는 뭐 어떻게 되나요 개념이 뭐 여자친구도 소환해서 결혼할 수 있나 어쨌든 소환술사가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소환술사 정도면은 더 높을 것 같은데 의외네요 도둑이 이제 10위 아 소환술사가 이제 없었죠 저 할때는 어 드루이드도 없었고 다음으로 가죠 어떤 직업이 제일 안좋을까 검투사 여기 있구요 어 검투사가 프리스테보다 높아? 아니 왜? 아니 4대보험 다 돼있어? 4대보험 돼있어도 프리스테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프리스테도 이제 마법이기 때문에 마법으로 분류가 되는걸래요 성직자 주문으로 엄청나게 이제 믿음과 이제 지식이 고루 필요한 상위직업이죠 마법으로 뿅 치료한다니까 약간 이제 뭔가 편해보이지만 마법을 쓰는 입장에선 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스워시 버클러 트레저헌터 아니 머스케티어가 이렇게 높아? 아 이렇게 낮아? 아니 머스케티어 정도면은 스워시 버클러보다 높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스읍 참 악마사냥꾼 궁수 악마사냥꾼 궁수 악마사냥꾼은 그냥 뭐 궁수겠죠? 어 되게 낮네요 그리고 음유신 바바리안 몽크 아 몽크는 진짜 너무 최악이다 게임할때 직업에 안맞는 무기 들고오면 욕먹잖아요 뭐 네크로맨서인데 화살 궁수처럼 활 들고오면 욕먹잖아요 아 몽크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맨손으로 왔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건가? 맨손인데? 오히려 무기를 들고오면은 왜 무기를 드냐고 보내야되는건가? 아 애매한 직업이죠 그리고 상인 전사 첩보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전사는 뭐 전사는 뭐 낮을거 예상했습니다 전사는 낮을거 같았고 첩보원 이런 직업이 있군요 그리고 상인이 낮습니다 상인이 오히려 좀 좋아보이는데 이 여기 사진에 있는 상인은 되게 잘 살 것 같은 상인이잖아요 굳이 장사 안 해도 왠지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상인인데 많이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상형 월드컵이었고요 이상형 월드컵이 좋네요 아무 생각 없이 켜서 해도 너무 재밌네요 오늘 재밌게 즐겼습니다 역시 저는 네크로맨서를 가장 사랑한다는 거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